아 그래도 가수니까 한달 운동 못하기 저는 맥주 더 좋아합니다 이거 되게 어렵네 이거 저는 바닐라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일출은 보고 싶어도 못 보기 때문에 일몰 하겠습니다 저는 아이스, 얼음 요즘 게임이 별로 재미가 없어가지고 재미가 없다기보다 많이 안해서 박싱 하겠습니다 박싱 좋아하는 거야 너요 너, 너, 당신, 유 머리가 갑자기 산발이 되니 그냥 깻잎을 먹지 말자 요즘엔 솔직히 노래 부르는 거 보다 춤추는 게 더 재밌는데 그래도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땐 노래인 것 같아요 저거 지금 블랙 맞죠 저는 요즘 파란색이 좋아요 블루 이거는 답이 정해져 있어요 제가 다시 태어나도 방탄소년단으로 태어나야 여러분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방탄소년단으로 다시 살겠습니다 bokdiet 윤털 지금도 너무 더워요 진짜 땀이 방금 조금만 움직였다 땀이 터져 가지고 윤털 겨울 간다 이제 망했다 저는 비오는 걸 좋아합니다 저 로맨틱 영화요 로맨틱 무조건 삼겹살 저요? 저는 백희진이요 어렵다 이거 저는 가게 아마 저는 피자 안 먹어도 살 수 있는데 바나나오유 안 먹고는 살 수 없기 때문에 피자 먹을 수 없는 걸 선택하겠습니다 라이트 업 뭐 이거 되게 질문이 이상한데 민트 초코가 났냐? 초콜릿 라면이 났냐? 이거 아니에요 민초가 났죠 저 민초 좋아합니다 어두운 머리색 사랑해 저는 동물과 대화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벚꽃 과거로 갑니다 커피 Purple U 진짜 나가서 먹고 싶어요 배드민턴 밀크 김밥 아 이건 무조건 무대 위죠 저는 바다가 좋습니다 Ru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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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질문들이 오는 게 진짜 뻥 안 치고 진짜 다 비슷비슷해요 거의 똑같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? 좀 신박한 걸 주시면 안될까요? 진짜 웃긴 거 이건 무조건 눈물이 다이아로 변함이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 되는 거잖아 맨날 울겠다 이거 물 마시면서 맨날 울어야지 불 마시면서 맨날 울고 불 마시면서 맨날 울고 불 마시면서 맨날 울고 불 마시면서 맨날 울고 바다 둘 다 진짜 해보고 싶은데 그래도 우주여행 저는 샤워 안 하고 못 살기 때문에 평생 청소 안 하기로 하겠습니다 와 이거 되게 어렵죠 저는 산에 다섯 맞선 하나 와 제가 꿈을 꿨는데 나는 꿈이었어요 진짜 엄청 자유롭게 나는 꿈이었는데 진짜 진짜 행복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텔레포트 할게요 저는 저는 찍먹파입니다 변경 또는 도시 이거 일단 변경할 수 있다는 권한을 가지는 건 되게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변경하겠습니다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는데 화난 호비형 대 화난 지민형 뭐가 더 낫냐 를 선택한다면 저는 긴 머리 하겠습니다 오로라를 실제로 보지를 못했는데 오로라 보고 싶어요 오로라 불가능 저는 고기만 들어가면 상관 없는데 된장찌개 아니다 아 아 아 아 된장찌개 이거는 가끔씩 시간을 멈췄으면 좋겠다는 생각할 때 있어요 진짜 피곤할 때 좀 자고 싶을 때 그래서 freeze time 을 선택하겠습니다 둘 다 좋아하는데 어묵보다는 떡볶이 떡볶이 더 좋아합니다 아 아 이거는 아 시혁이형 유퍼리아 뭔진 모르겠지만 그냥 입기 응 긍정적 긍정적 아 이거 제가 우유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또 알코올은 포기를 못하기 때문에 알코올 가겠습니다 요리에서 먹기 아 이거 무조건 하루 동안 먹기지 살 안 찌면은 이건 무조건 먹어야지 세상에 맛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저는 항상 최신을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최신 갑니다 더운 거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남극에서 에어컨 저는 남준이형의 두뇌 네 선택하겠습니다 남준스 브레인 타이타닉 저는 저 라면을 포기할게요